뚜비뚜바! 뚜두바! 뚜비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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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수야, 안녕? 안녕, 어때요? 왕초연집 웬항? 웬수야, 오늘은 네가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대답을 좀 해줘야겠어. 너의 인기가 날로 늘어가는 게 실감이 날 거야. 솔직하게 대답해줄 수 있지? 아우, 당연합니다. 완전 웬수는 솔직히 해서 여러 사람들과 웬수졌습니다. 아, 뭐하든지 물어봐요, 거. 아니, 한 청취자님께서 웬수 여자친구 있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거든. 너 여자친구 있어? 아, 뭐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질문 패스합니다. 왜 이렇게 당황하고 그래? 자, 그럼 다음 질문. 웬수는 YTN 스타가 되면 뭐 할 건가요? 공약을 세워주세요. 아, 웬수는 YTN 스타가 꿈이 아닙니다. 아, 그래? YTN 스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Y사 받고 더블 갑니다. M사, K사, S사, E사, 지상파까지 접수합니다. 유산슬, 펭수, 내가 다 씹어먹어버릴 겁니다. 너 정말 야심이 대단하구나. 꼭 그렇게 되게 바랄게. 나도 좀 묻어가자. 그 다음 질문도 있는데, 웬수야, 요즘 내가 허리가 더 아파져서 병원에 가보고 싶은데 지금 이 시기에 병원에 가도 될까? 괜히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이라도 될까봐 두려워. 이런 질문도 있었어. 아우, 가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진짜? 국민 안심병원이란 곳을 알아보고 가십시오. 국민 안심병원? 그런 병원 이름이 있었나? 아우, 이건 뭐 병원 이름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걸 막으려고 지정한 병원들입니다. 호흡기 질환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따로 분리해서 진료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 환자들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고, 병원 내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최소화할 수 있겠네. 아, 맞습니다. 국민 안심병원은 의료진 방원은 물론이고, 감염관리, 면회 제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심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국민 안심병원, 내 주변에 어디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고요. 현재는 지금 200여 곳 정도 되고, 매일 오후 2시에 추가됩니다. 오, 그렇구나. 오늘도 꿀팁 고마워. 국민 안심병원 꼭 기억해야겠다. 맨수야, 오늘도 안녕. 아, 뭐요? 벌써 질문도 시시한데이까? 그래도 봐요. 방송캐스터에 빠? 아, 뭐요? 감사합니다.